됐어, 우와, 대박. 이야, 우와. 대박. 자, 합격. 일단. 우와, 우와. 아우, 맛있게. 왜 뭐. 저게 제일 맛있어. 왜냐하면 제일 지금 따뜻할 때 먹는 거예요. 맛있게 생겼죠? 맛있게. 맛있겠다. 같이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유, 뭐지. 어디를 가져가려고 그러나. 어우, 뭐야, 또. 세상에. 아이구야. 어? 저렇게 맛있게. 아, 저거 케이크? 뭐 케이크로? 아, 저거 또 우리 케이크처럼 만드나 보네. 하여튼 재미있게 잘 만들어졌던 거. 아유. 제주가 있어. 이름 쓰나 보다. 나 저기다 장식까지 하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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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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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40살 됐나 보다. 누구죠? 40이면은. 40인분인가 보다. 40인분. 아니, 지난번에 김종민 씨는 종민이는 저걸 했고. 아, 누구적이다. 아아. 아아. 여자친구가 호텔 숙소에서 기다리나 보다 어머니. 그치? 이벤트 해주는 거네. 아, 많으라고. 이야, 대단하다. 이야.